이번 주말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도 물러가 야외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구름이 거치면서 맑은 하늘에 햇살이 드러났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기의 질 또한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마스크가 필요 없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7도, 포항이 8도, 경주가 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20도를 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 16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은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면 만개한 벚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